처음 드라이브 갈릴레오크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신 곳에 세운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 평범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의 고기를 구워 바로 이 돌 위에 자리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절반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전해진 따뜻한 한 끼와 예수님의 나시만 칸인 성. 방에서 작은 베드로와 함께 드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옆에 들어가,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양옥을 사랑하느냐. 선택으로 말하느냐, 5월 3일 후에, 동양의 장동 완벽주님의 정국의 공업을 구성하느냐. 또한 영국이, 대강 소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은, 베드로는 3권이나 부인했고, 이곳, 발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던 돌계단. 예수님은 이곳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식탁으로 불러앉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계단을 걸으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곳이 계단을 걸으며, 이것이 좀비에 기록하니, 그것이 아래에 공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으로써는 뿐이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유라에 공업을 전하고 있는 곳과 스토리에서, 가come 전에 내려놓기에는 마 Rouge를 방안한다는 것과 함께 지를 있던 곳입니다. 계단을 통해 마ист입니다. 지금 두 번째 번호, 이곳이 소비는 я이의 사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최대 1,000원은 인정합니다. 이녁니다. 2,000원은 며칠 때, 이녁니다. 강원하움 강원하움 마치 예수님의 권량에 원하는 듯한 신앙의 권력에 원하는 듯한 것 같게 보겠습니다. 강원화음과 더불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하면 바로 나사렛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이사이 험한 산속을 가야 하는 곳. 아마도 예수님은 이 길을 얻가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고증을 통해서 이 두 지역을 잇는 길을 재현했는데요. 바로 가스펠트레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동네를 뽑으라면 사역의 중심지였던 칼릴리 가모나움과 예수님의 고향 마사렛. 최근 이 두 길을 예수님이 오가셨던 길을 재현해 놓은 보금의 길 62km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금의 길 아스펠트레인을 저와 함께 보내 보시겠습니다. 하늘보다 산속에서 강간히 불어오는 바람. 나무를 벗삼아 가는 길. 고유와 산속들이 그도 없이 이어지는 곳.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산속을 홀로 걷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고창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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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